아, 맞다! 선물 드릴 거 있어요! 저요? 뭐예요? 머스테브에서 전해달라고 우와! 대박이죠? 아낌없이 주는 머스테브 전 그것도 주셨어요 스펀지 아 그러니까 되게 잘 준다 머스테브 영상편지 갑자기 머스테브 방송 최대 구매왕 메이크업을 해드렸습니다 저 면접 준비할 때 그때 메이크업 클리스 머스테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추천해주셔서 거기서? 네 우와, 좋다 그 선생님 근데 그 머스테브 방송 때 안 떨리세요? 처음에 살짝 떨렸는데 몇 번 하니까 무대에서 강의라는 게 제일 떨리죠 아, 오히려 근데 뭐 사셨어요? 그때? 머스테브 블러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, 좋죠 메이크업 받으려고 블러셔만 3개 샀어요 아, 진짜? 똑같은 걸로? 오드핑크 아, 오드핑크만 3개?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아, 진짜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색 예쁘다고 다 저 브러쉬도 다 샀어요 아, 진짜요? 네, 오렌즈 진짜 좋아요 그때 구매 금액이 얼마 되신 거예요? 어,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자님한테 연락받았어요 기분 좋으셨데요? 저 이런 거 처음 내봐요 진짜요? 네, 나 어떡해 나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진짜요? 네 네 기분 진짜 좋았어요 진짜요? 오늘 어디 가세요? 오늘 사진 찍으러 가요 긴한 화장이 안 어울리는데 네 그렇다고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티가 잘 안 나는 느낌 아, 맞아요 달려있어 그러니까 혼자 딱 그렸는데 아, 그렸는데 왜 자꾸 안 그린 것 같지?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? 투모니아 지금 휴지길뿐이야 네, 진짜로 얼마 안 되고 바로 코로나가 진짜요? 어디? 싱가포르이요 아... 춤을 췄어요 무대에서 센터로 계속 춤을 췄었거든요 대회나 이런 축제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로 떠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아까 안 떨리셨어요?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확 지나갔어 뭐 추셨어요? 기억나는 안무? 벌스 힙합 그때는 렉시 그런 것 같아 애송이 맞아요, 맞아요 기억나세요? 근데 이효리 막 텐미닛 이런 거 나온 거였고 그때 팝송이 이제 브리티니 스피어스? 그... 브리티니... 너무 나은 것 같은데? 그러니까요 잘하고 싶어요, 혼자서 진짜? 나중에 배우러 했어 네, 할 수 없게요 근데 기분이 너무 예쁘셔서 그치 왜요? 아닌 것 같아요? 칭찬분들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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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끝나고 제가 이제 다 문 닫고 교육식표였어요 진짜? 1, 2, 3 스크립트인 거 아니에요? 소개팅 메이크업은 좀 달라요? 눈이 정말 예쁘세요 이 소리가 나오게끔 해줘요 아이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소개팅을 할 때 그러면 눈에서 느낌이 나는 거거든 오늘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소리 듣게 해줄게요 이랬는데 진짜 그거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와중에 카톡으로 나한테 이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이컨택 화장실 감사해요 브러쉬랑 블러셔 싸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가져오시면 그대로 알려줄대 아 사용방법 그쵸 써먹어야지 그니까요 기본 톤이 달라서 기본 피부색이? 그쵸 베이스를 너무 제대로 안 깔은 거야 아... 대화가 이제 이런 메이크업 옷이 너무 예뻐요 핑크 코랄비를 되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다 잘봐요 네 입술 중요하죠 어 중요하죠 응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술 그니까 시간이 좀 여유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너무 입술 컬러 진짜 너무 잘 받았다 잘 어울리지 전부 섞은 거죠? 네 오묘해요 이런 느낌? 비비지 마세요 아 맞다 네? 선물 드릴 거 있어요 저요? 네 뭐예요? 머스테브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아 정말요? 네 오시면 전해달라고 우와 대박이죠? 아낌없이 주는 머스테브? 머스테브가 와서 내가 어 진짜요? 그래서 주는 거예요 전 그것도 주셨어요 스펀지 아 그니까 되게 잘 준다 머스테브 영상편지 갑자기 머스테브 머스테브 많이 할게요 그니까 이게 근데 아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? 머스테브 팔레트 아 이건 팔레트에 내가 모아둔 거예요 따로 진심이죠 찐국이님이야 좋아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컬러들도 너무 예뻐 아 진짜 짠 우와 이거 이거 마스카라? 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아 신상이예요? 네 진짜 예뻐요 신상 이게 마스카라인데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해주신 거예요? 네 손톱으로 보고 손에 안 지워지는데 또 신기한 거는 아이린홈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도 싹 지워져요 우와 이게 왜 내가 또 흥분을 하냐 이걸 만들 때 네 참여를 하시는 저한테 직접 제가 사랑하는 걸 느끼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지수은영 뭐 컬링 이 브러시 모양까지 네 하하하하하하 너무 적극적이야 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멋있다 한번 써보시고 네 메이크업도 감사해요 후기도 잘 남겨주고 시간 되면은 다음에 또 볼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사진 찍어서 네 여기서도 찍으세요 같이 찍을까요 어 그럴까요? 최고의 어플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중국 어플이에요 오 저는 마스크 써야 될까? 예쁘다 네